파일이나 폴더 그리고 프린터 드라이브 등 컴퓨터의 자원을 공유하는 개념이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공유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같이 쓰는 거잖아요 첫 번째 공유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은 유저에 따라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폴더가 공유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사용자에 따라서 유저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윈도우즈에서 그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맞는 얘기고 파일 탐색기 주소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 들어가는 바로 가기 키는 윈도우 키 누르고 2 주소 표시줄에 역슬래시 두 개 원화 표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원화 표시 원화 표시 그 다음에 로컬 호스트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호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한 파일이나 폴더를 확인할 수 있다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죠 로컬 호스트 원화 표시 두 개 로컬 호스트 파일 탐색기의 공유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파일이나 폴더를 쉽게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의미 그대로 당연히 공유 가능한 거고 공유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특히 파일이나 폴더 둘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맞는 얘기고 시험 문제에서는 오답 지문으로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바로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공유 이름 뒤에 달러 표시를 붙여요 근데 이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숨기기 하려고 공유 숨기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공유 이름 뒤에 달러를 붙이게 되면 공유한 걸 숨깁니다 그래서 공유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러를 붙여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뻥을 쳤느냐 보세요 공유한 파일명 뒤에 달러를 붙이면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공유 숨기기 하려고 붙인 건데 그래서 해당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오답 지문으로 내요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옵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옵션이 무슨 뜻이에요 옵션은 option 선택사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폴더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 얘기에요 폴더 옵션 창에서 하는 일은요 바로 얘에요 폴더 옵션은 file.me 폴더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컴퓨터의 항목을 표시하는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고 폴더에 관한 각종 옵션을 지정하는 곳 바로 폴더 옵션 정확하게 설명을 했고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폴더 옵션 창에서 가능한 작업 가능하지 않은 작업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숨김 파일 또는 숨김 폴더의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폴더 옵션에서 가능해요 숨김 파일이나 폴더를 갖다가 나타낼지 안 낼지 설정 가능하다라는 거고 직접 볼까요 파일 탐색기의 파일에서 옵션을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표시 숨기기 바로 오른쪽에 있는 옵션에서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을 클릭해도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면 숨김 파일이나 폴더의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폴더 옵션에서 보기 탭이에요 표시 여부니까 보기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숨김 파일이나 폴더를 갖다가 표시할지 안 할지 바로 이 부분이죠 숨김 파일 폴더 숨김 파일 폴더 또는 드라이브 표시 안 함 또는 아래는 숨김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 그래서 표시 여부를 갖다가 지정할 수 있다 맞잖아요 된 거고 두 번째 폴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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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색인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색인이라는 거는 인덱스예요 인덱스라는 거는 우리 찾아보기 검색할 때 빠르게 하기 위함이죠 색인이라는 거는 빠르게 검색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 가서 할 수 있냐면 선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검색 탭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검색 방법 폴더에서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색인 사용 안 함 그래서 검색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색인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뜻하는 거예요 됐네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을 숨기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확장명 얘도 볼까요 얘도 보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 숨겨지는 거고 클릭해서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확장명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확장명을 숨기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됐네요 이렇게 해서 폴더 옵션에서 가능한 작업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것도 알고 가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그럴 듯해 보이는데 선택된 폴더에 암호를 설정하는 기능 지원될까요 안될까요 지원되지 않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윈도우즈에서 폴더에 암호 설정 기능 안되요 네 안되요 지원되지 않습니다 암호 설정 기능 지원되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듯해 보이지만 한 번만 클릭해서 창을 열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새 창에서 폴더 열기를 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얘는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새 창에서 폴더 열기 바로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새 창에서 폴더 열기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그 다음에 한 번 클릭해서 열기 이때는 가리키면 선택이 되는 거고 두 번 클릭해서 열기 한 번 클릭하면 선택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바로 이 부분들 다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문제 보기에는 없었지만 개인정보보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즐겨찾기에 최근에 사용한 파일 즐겨찾기에 최근에 사용된 폴더 표시 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체크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최근에 사용한 파일 폴더가 즐겨찾기에 표시가 돼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정보보안 차원에서는 여러 명이서 한 대의 컴퓨터를 같이 쓴다 그랬을 때는 해제하라 라는 게 매뉴얼성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작업이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지우기를 누리게 되면 파일 탐색기에서의 기록이 지워져요 말 그대로 기본값 복원은 원래 값대로 복원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바꿨을 때 기본값 복원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래 값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기본값 복원 원래 기본값이 무엇이냐 같은 창에서 폴더 열기 두 번 클릭해서 열기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복원이다 라는 거죠 기본값 복원 얘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제하고 이렇게 바꿨을 때 기본값 복원을 누르게 되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기본값이다 라는 거죠 됐네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 탭의 옵션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보기 탭의 옵션에 폴더 및 검색 옵션 변경을 클릭하게 되면 폴더 옵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뭘 갖고 장렬을 쳤냐면 이거 갖고 장렬을 쳤어요 보세요 폴더 옵션에서 폴더 옵션 창에서 탐색창 미리 보기 창 세부 정보 창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폴더 옵션 창이 안 해요 폴더 옵션 창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디냐면 파일 탐색기의 보기 탭의 보기 탭의 창 그룹이에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탐색창 미리 보기 창 세부 정보 창 이거는 파일 탐색기의 보기 탭의 창 그룹에서 가능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파일 탐색기의 보기 탭의 창 그룹에서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네 폴더 옵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지통 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삭제한 파일을 보관하는 장소에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방마다 휴지통이 따로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마다 드라이브마다 하나씩 다 둘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 휴지통은 그 다음에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휴지통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의 이름은 변경할 수 없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휴지통에서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해서 실행할 수 없다 얘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휴지통 안에 있으니까 복원을 시킨 다음에는 실행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휴지통 안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 변경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없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휴지통 안에 있는 애들은 작업 도중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적으로 보관되는 장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지통이라는 거는 별거 없어요 삭제 도중에 삭제된 자료들이 임시적으로 보관되는 장소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경우에 뭐가 가능하다 복원이 가능하다 리커버리 복원이 가능해요 복원시킬 경우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로 지정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이 된다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이 돼요 만약에 복원을 시킬 때 원래 위치를 사용자가 일일이 알아야 된다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원래 위치로 복원이 된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돼요 됐네요 이게 휴지통에서 가능한 작업 옳은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휴지통의 폴더가 어디 있냐면 휴지통은 C드라이브에 있어요 C드라이브에 있습니다 C드라이브에 그리고 휴지통의 이름은 달러가 붙어요 앞에 안 보여주니까 달러 그 다음에 R, E가 들어가면 다시 그런 뜻이고 사이클은 재생이잖아요 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사이클 그러면 재생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순환 그러니까 재생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 점 빈 이 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통이에요 통 그래서 애울 때 빈통 비어있는 통이 영어로 빈입니다 진짜요 맞아요 수업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빈 통이란 뜻이에요 통 빈통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럼 리사이클 점 빈 그럼 뭐예요 재생하는 재생 휴지통 재생통 뭐 좀 그렇죠 재생박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휴지통이죠 휴지통 됐네요 휴지통의 폴더 위치는 C에 있어요 C드라이브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표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 점 빈이에요 재활용 통입니다 됐네요 그런데 얘는 아무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C드라이브에 지금 여기 보면 달러 리사이클 점 빈 있죠 C에 C에 리사이클 점 빈 있죠 얘는 아무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옵션 옵션 들어오게 되면 보기 탭에서 보기 탭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면요 바로 이 부분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가려열고 권장 가려닫고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가 해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숨기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가 해제되어 있으니까는 숨기지 않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숨긴 파일 표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이 두 개가 얘는 해제되어 있고 얘는 드라이브 표시는 체크되어 있을 때만 있을 때만 리사이클 점 빈이 보여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두 개가 만족했을 때 리사이클 점 빈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알고 가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리사이클 점 빈 휴지통 안 나타나게 해도 돼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우리 휴지통의 폴더 위치 휴지통 리사이클 점 빈 말씀드려야 되니까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 해제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는 체크 숨긴 파일 폴더 드라이브 표시니까 됐네요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휴지통을 한번 볼까요 지금 휴지통에 여기 지금 뭐가 버렸기 때문에 위에 뭐가 쌓여 있죠 바로 그겁니다 휴지통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열기 휴지통 열고요 휴지통 비워버립니다 시작 화면에 고정시킬 수도 있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가능한 작업들도 시험 문제 돼요 바로가기 만들기 우리 바로가기 아이콘 할 때 배웠고 이름 바꾸기 가능해요 이름 바꾸기 휴지통 자체 이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휴지통 안에 있는 거는 못 바꿔요 삭제해서 휴지통 안에 들어가 있는 얘는 못 바꾼다고요 이게 지금 버림 파일이거든요 삭제한 파일이거든요 얘는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복원 잘라내기 삭제 속성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잘라내기 가능해요 이거 조심하시고 됐네요 하지만 휴지통 이름 자체는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됐네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보겠지만 미리 보고 가겠습니다 속성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드라이브마다 휴지통 놀 수 있고 크기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크기 크기를 메가바이트로 줘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크기 메가바이트로 줍니다 단위 그리고 또 하나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여기를 체크하게 되면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가 돼요 여기를 체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는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 할지 안 할지의 여부 다 속성에서 지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에요 됐네요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각 드라이브마다 다르게 줄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여기 휴지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지통 들어가서 지금 얘가 삭제된 파일이거든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파일 복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개 있는 경우는 모든 항목 복원이고 그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 여기서 휴지통을 비워버리면은 이제는 복원이 안 돼요 휴지통 속성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휴지통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복원 가능하고 얘랑 같은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잘라내기가 돼요 잘라내기 한 다음에 바탕에 가서 붙여넣기 하면은 복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삭제 가능하고 속성은 방금 전에 우리 이 파일에 대한 속성이에요 됐네요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하는 건 얘에요 파일 삭제할 때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고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시험 문제 단골 손님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USB 메모리 조심하셔야 돼요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갖다가 딜리트로 삭제했을 때 완전히 삭제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생활에서 굉장히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이거에요 USB 메모리에서 삭제하면 휴지통에 가겠지 안가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실수입니다 USB 메모리에서 삭제한 파일 휴지통으로 안가요 조심하시고 또 하나 있어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회사 같은 경우는 컴퓨터와 컴퓨터가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있잖아요 그랬을 때 공유된 파일들 삭제했을 때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파일을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를 클릭해서 삭제했을 때 얘도 휴지통으로 안가요 그냥 삭제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USB 메모리 네트워크 드라이브 상의 파일 휴지통으로 안가요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을 떠나서라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 홈탭의 구성 그룹 삭제해서 완전히 삭제로 삭제한 경우 이랬을 때 휴지통으로 안가요 그 다음에 휴지통을 피우기 한 경우 휴지통을 피웠으니까 아까 봤잖아요 또 하나 Shift 플러스 딜리트 완전 삭제거든요 Shift 플러스 딜리트로 삭제한 경우 매우 중요해요 휴지통으로 안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살펴본 건데 휴지통 속성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가 선택했을 때 얘도 휴지통으로 안가요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 이동 작업으로 덮어쓴는 경우 이때도 휴지통으로 안가요 복원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삭제됩니다 됐네요 시험 문제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달달달 해오지는 않더라도 USB 메모리 안 된다 네트워크 상태 안 된다 Shift 플러스 딜리트 완전 삭제 얘도 완전 삭제 휴지통 비우기 했으니까 안 된다라는 거고 얘는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선택됐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같은 이름의 항목을 복사 이동했을 때 덮어 써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알아두세요 가겠습니다 휴지통의 크기는 아까 어떻게 됐어요 메가바이트 단위로 설정한다 기억나시죠 메가바이트 단위로 설정한다 조심하시고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서 또 맞닥뜨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휴지통에서 복사는 지원되지 않으나 아까 잘라내기 기억나시죠 잘라내기는 가능하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 나오면 공부 안 하면 절대 못 맞추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휴지통에서 복사는 지원되지 않으나 잘라내기는 가능하다 네 휴지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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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단어의 의미만 정확히 아시면 돼요 오엘리에 오는 오브젝트 개체 여기서는 개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링킹 링킹은 무슨 뜻이에요 연결이잖아요 연결 우리가 바로가기 아이콘 할 때 LNK 할 때 링크 말씀드렸잖아요 링크는 연결이란 뜻이에요 링킹 연결됐다 링킹 그리고 엔드 인베딩 인베디드 인베딩은 무슨 뜻이에요 연결 그리고 얘는 포함 포함이라고 하시면 돼요 또는 끼어넣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 개체가 요새 얘기하는 개체는 데이터인데 링킹 연결이 되거나 또는 인베딩 인베디드 포함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데이터가 개체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거다 라는 거죠 데이터인데 오브젝트도 링킹이나 인베딩이 되어있으면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데이터와 데이터를 나왔잖아요 연결하여 링킹하여 됐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원본 데이터를 수정할 때 연결된 링킹 연결된 데이터도 함께 수정되도록 지원하는 기능 왜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오브젝트 링킹 앤 인베딩 단어의 뜻만 알면 바로 이해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는 얘기고 두 번째 이 기능 여기서 이 기능이라는 거는 OLE를 뜻하는 거예요 OLE OLE를 지원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그림을 문서 편집기에 얘도 마찬가지로 연결한 경우 링킹 링킹 연결한 경우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수정하게 되면 당연히 문서 편집기에 그림도 어떻게 된다 같이 변경된다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됐네요 그래서 OLE 오브젝트 링킹 앤 인베딩 데이터가 연결되고 또는 포함 끼워 넣기가 되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오브젝트 개체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네 OLE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메모장인데요 우리가 메모장 메모지 영어로 뭐예요 노트패드죠 N-O-T-P-A-D 잠시 후에 왜 말씀드렸는지 보기로 하고요 가겠습니다 메모장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메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작성한 문서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장자는 기본적으로 TXT예요 그러면 TXT는 무엇의 약자겠느냐라는 거죠 바로 텍스트예요 텍스트 TXT TXT에서 바로 E를 뺀 TXT 요걸 쓰는 거예요 됐네요 확장자는 TXT예요 메모장 특정한 특정한 문자열을 찾을 수 있는 찾기 기능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메모장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걸 물어봐요 써봤냐 안 써봤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간하고 날짜를 삽입하는 기능이 있어요 현재 시간 날짜를 삽입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시간 날짜 삽입하는 바로가기 키가 바로 F5입니다 여기 해드렸죠 시간 날짜 삽입 바로가기 키 F5 오늘 날짜 그렇게 머리 쓴 게 넣어두세요 F5 오늘 날짜 그래서 현재 시간이나 날짜를 삽입하는 기능 있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는 F5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메모장은 우리가 웹페이지 용 HTML 기억나시죠 Hypertext Markup Language 예요 Hypertext Markup Language 이 문서를 만들 때 사용을 해요 사용할 수 있어요 HTML 문서 만들 때 메모장을 사용해서 작업 가능합니다 또 하나 윈도우즈 메모장은 파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편집과 저장이 가능하다 이거를 딱 본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당연한 얘기 안해요 그죠 파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편집 저장이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요 메모장의 용량이 크면 저장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제는 편집도 되고 저장도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서의 첫 줄 왼쪽 첫 줄 왼쪽에 반드시 점 찍고 그 다음에 반드시 대문자 로그 점 로그 이 로그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 있어요 기록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 기록하고 들어간다 로그인 그거예요 바로 반드시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점 로그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파일을 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시간과 날짜가 자동으로 삽입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간과 날짜가 자동으로 삽입되는 거는 첫 줄 왼쪽에 점 로그 반드시 대문자 입력하고 나서 저장한 다음에 다시 그 파일을 오픈시키면 시간과 날짜가 자동으로 삽입이 돼요 됐네요 현재 시간 날짜 삽입하는 기능이 있고 바로 밝히는 F5고 자동으로 하려면 점 로그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아까 제가 메모장 메모지가 영어로 노트패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행해서 메모장을 실행시키는 명령어가 바로 노트패드예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메모장이 열렸죠 그러면 파일 새로 만들기 새창 열기 저장 다른 이유로 저장 쭉 있어요 페이지 설정 인쇄 다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편집 붙여넣기 복사 뭐 이런 것들 쭉 다 되고 여기 보세요 시간 날짜 F5 있죠 그 다음에 찾기 다음 찾기 이전 찾기 바꾸기 이동 되는 기능 안되는 기능 그 다음에 서식의 자동 줄 바꿈 그 다음에 글꼴 이런 부분들 글꼴 설정 가능해요 그 다음에 보기 보기에서 확대 축소 확대 축소 그 다음에 상태 표시줄 상태 표시줄 같은 경우 지금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해제시키겠습니다 여기 상태 표시줄 그 다음에 여기 L에는 라인이고 CO에는 컬럼이에요 엔터를 치면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컬럼은요 열이잖아요 2열 3열 이렇게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우리는 이제 점 그 다음에 대문자 로고 LOG 첫줄 왼쪽 점 로고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자 TXT에요 TXT 텍스트 문서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 그 다음에 저장 그리고 닫아요 그리고 나서 불러옵니다 아까 어디 있었어요 데스크탑 테스트.txt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제가 열었습니다 보세요 현재 시간과 날짜가 자동으로 삽입이 되죠 됐네요 그 다음 아까 F5도 기억나시죠 F5도 돼요 됐네요 실행하는 방법 시작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있어요 메모장은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메모장 클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실행해서 노츠패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NOTPAD 노츠패드의 사전적인 의미가 메모지 메모장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전에 본 건데 보기에 상태 표시줄을 실행하게 되면 클릭해서 설정하게 되면 메모장 하단에 상태 표시줄이 추가가 된다 당연히 상태 표시줄 설정했으니까 그리고 현재 커서의 라인 컬럼번호를 알 수 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이런 거는 되나 안 되나 혼돈할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지 크기 용지 출력 방향 여백 머리글 바닥글 변경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실 거 ASCII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미국 표준 코드잖아요 7비트로 구성이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디에 이용이 돼요 통신에서 이용이 되는 거 전자메일 우리 이메일 ASCII 7비트 77 맞은데 7비트 통신은 잘해 77 맞은데 통신은 잘해 통신에서 이용이 돼요 요거 나중에 ASCII 코드 할 때 그때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미국 표준 코드 7비트 통신에 이용된다 일단 그렇게 먼저 알고 가시고 ASCII 형식의 문자열을 작성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어디에 메모장에 그거요 됐네요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주 출제되는 오답 지문 그림판에서 그림판에서요 우리가 이전에 배운 OLE 오브젝트 링킹 앤 인베딩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얘는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이나 차트 등에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있다 라고 뻥을 쳐요 없어요 메모장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갈까요? 메모장에서는 그림 차트 등에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 메모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프린터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기본은 한 대 한 대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 인쇄가 되는 프린터 걔가 기본 프린터예요 별거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쇄 명령을 내렸을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문서를 보내는 프린터 그게 기본 프린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본 프린터를 다른 프린터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는 프린터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두 대 이상 프린터가 있는 환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프린터를 다른 프린터로 변경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 기본 프린터로 설정된 프린터도 당연히 삭제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삭제할 수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기본 프린터라도 삭제할 수 있다 이게 조심하시고 그리고 인쇄 관리자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인쇄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인쇄 대기열에 있는 대기하고 있는 문서의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조심하시고 변경할 수 있다 문서의 인쇄 순서 변경 가능 그리고 취소 및 일시 중지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왜? 인쇄 관리자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죠 현재 인쇄 중인 문서가 인쇄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문서의 인쇄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전에 우리 인쇄 대기열 인쇄 대기열에 쌓이게 된다 기다리는 거죠 바로 그거죠 인쇄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문서의 인쇄를 실행하게 되면 뒤에 가서 기다리는 거죠 됐네요 그리고 또 이제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 USB 프린터 같은 경우 요즘 대부분이 다 USB 포트죠 USB 프린터 같은 경우는 Windows 10에서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그럼 로컬 프린터 추가는 USB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선택한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이 다 USB 포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 장치 및 프린터 얘는 제어판에 있는 장치 및 프린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어판에 장치 및 프린터를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의 컴퓨터라든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리고 컴퓨터의 USB에 연결하는 모든 장치 그리고 컴퓨터에 연결된 호환 네트워크 장비가 표시가 돼요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 왜? 장치 및 프린터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사운드 카드는 표시되지 않아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운드 카드도 표시가 된다라고 뻥을 쳤어요 사운드 카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왠지 우리 사운드 카드는 우리가 보는 장치하고는 좀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얘는 사운드 카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쇄 작업에 들어간 것도 중간에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오답 지문이 나왔는데 뭐냐면 제가 아까 기본 프린터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할 때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기본은 한대요 기본은 하나 보세요 여러 개의 프린터가 설치된 경우 네트워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랜 환경 사무실에서 10대의 컴퓨터가 있다 10대의 PC가 있는데 프린터를 3대가 있다 그러면 랜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같은 경우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가 랜 카드가 장착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IP 주소를 가지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 프린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컬 프린터는 내 컴퓨터하고 가까이 연결돼 있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건데 각각 한대씩 이게 문제예요 각각 한대씩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 프린터라는 거는 제가 한대 기본이 한 개 그러니까 네트워크 프린터든 로컬이든 각각 한대씩이 아니죠 그냥 둘 중에 하나 내가 인쇄를 내렸을 때 명령을 내렸을 때 인쇄가 되는 그 프린터 걔가 기본 프린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 프린터는 동시에 두 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어디로 프린터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프린터와 로컬 프린터를 각각 한대씩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한대씩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다? 없다죠 그래서 기본 프린터는 한대만 지정할 수 있다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 프린터는 기본은 한대 됐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